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가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죠. 사실 가을철이요, 굉장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오히려 피부 회복력도 많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꼭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선크림 제품은요, 제가 꼭 바르는 이유가 선크림의 효과뿐만 아니라 미백과 주름 방지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정말 에센스 교명으로도 꼭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크림을 촉촉촉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백착 효과가 없이 촉촉하게 잘 발리는 편이라서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에센스 교명으로 촉촉촉! 살짝 피부톤 보정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는 것도 습관을 길러놓으면 피부 노화 방지에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가을철 자외선 노출 완벽 방지에 힘씁시다. 안녕!